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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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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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시브가 5대4 지금도 사회전 이은혜가 끝냅니다 아우 기뻤어요 이은혜 연속댕 5대7 자 수천이 더 물러서지 않는 이은혜가 바로 승부를 자 이은혜의 킵스 양 팀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은혜 백핸드 탑스피 강력했고 네트 맞고 이은혜 나갑니다 주천이 이번에도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주천이도 이은혜 3국 이은혜가 첫번째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아주 치열해 자기은혜만 받아쳐봤습니다만 0대1 서브가 네트에 걸리고 맞는 이은혜의 2대0 이번엔 이은혜가 포인트를 가지고 자 이은혜가 먼저 선전이 되었는데 스테레스 굉장히 많이 해요 킨 서브 이후의 공략 시도는 좋았는데 마지막 순간 자 이은혜 이은혜 한 포인트 5대2 서브 범실 주천히 백 대 백 이후에 포인트 전환해 봤습니다만 맞은 상태에서 지금 타구가 잘 이루어져요 네 이은혜 이번에도 서브 득점 주천히 많이 하네요 인터벌이 길어요 이번엔 이은혜가 상황 이은혜는 두 포인트를 다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찬스죠 그리고 포인트로 연결하는 이은혜 서브 범실 이야 이은혜 잘 돌아섰네요 이은혜 자 이은혜가 한 포인트 만에 하죠 두 번째 게임 상황이긴 합니다 아 주천히 네트 맞고 나갔어요 이은혜 이은혜 나갔습니다 두 번째 게임 이끼면 파이널 매치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게임 시작되자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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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토스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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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미 끊기 0 대 4 뒤져 있는 주천히의 서브 자 3구 공략 통했습니다 이은혜가 해야 되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 주천히의 직선 공격 네트 맞고 나가는 이은혜의 3구 이은혜의 3구 완벽했습니다 추천이 벗어납니다 3점 뒤져 있습니다 나갔어요 자 2점 차 이은혜의 3구 이번에도 3구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점수 차이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추천이의 이 서브는 위력적입니다 추천이 서브는 이어집니다 이은혜의 맞받아쳤습니다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깊숙해요 이은혜 이번엔 추천이가 버텨냅니다 승부처입니다 주천이의 포핸드 탑스피 네트 맞고 나갑니다 이은혜 네트 맞고 또 나가는 주천이 이은혜가 주천이를 잡아내면서 본인의 승리와 그리고 팀의 승리도 이끌어 갑니다 매치 스코어 3대1 그리고 게임 스코어도 2대1로 원하는 주천이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